인주카페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인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운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저희 음악회에 좋은 악기 연주를 들어주시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또 많이 오셔서 이렇게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가을 날씨가 좋고 하늘도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인주카페가 첫 도를 맞이했네요. 저희 인주면으로서는 참 아름다운 추억의 인주카페가 우리 인주면에 이렇게 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참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주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에 인주카페가 소문이 나서 전라도 경상도 쪽에서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장이 꽉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 즐거운 비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주카페에서 유은덕 대표님하고 김현진 대표님께서 또 마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하고 있고 맛있는 음료수도 제공하고 있고 또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저희 행복히움 추진단에다가 베이커리와 음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첫 도를 맞이한 인주카페에 소질이 아주 자분히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를 더 빛내주신 우리 재능기부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김현진 대표님하고 유은덕 대표님이 더욱더 우리 인주카페를 발전시키고 더 부흥시켜서 우리 인주카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카페 최고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카페로 발전하기를 두순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연예인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줘. 편의점은 아, 아니야. 너무 잘생겼죠. 아, 정말 잘생겼어요. 나와. 가 só.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이런 어묵에 있는 상황이 내가 타려고 하는거야! 내가 타려고 하는거야! 아니 뭐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